우와 꺄악 네 이제 삿포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행으로는 해외여행을 처음 오는데 생각보다 일하러 오는 것보다 나오는 과정들이 조금 생소하고 힘드네요 그래도 낯선 곳에 이렇게 여행을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삿포로 언젠가 한 번쯤은 와보고 싶었었는데 사실 독일에서 너무 좋고 이동해서 식당이나 어디든 가면 또 기도로 갈게요 여러분 이제 밥집에 왔습니다 눈이 진짜 많이 쌓였어요 짜잔 짜잔 배고파요 일본에 와서 엄청 먹을까봐 4일 동안 식단하고 왔는데 밥 먹을 때 또 봐요 나도 제 고기 그 다음에 표정에 한 거 좀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먹고 시내로 가나? 이거 먹고 시내로 가요 시내로 가는 데 얼마나 걸려?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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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머리 잘랐는데 머리가 개판이네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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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닭? 아니 집하고 있어 가지 닭 좀 매콤한데? 이게 제일 매운건데 여기가 적당한거 같아 이 매운게 나 닭을 먹을거랬다 완전 단백질이네 우와 약간 우리 할머니가 해준 백숙같애 백숙 최고의 단백질 우린 투어를 다니니까 투어 다닐 때 어쨌든 밖에 그나마 좀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러다 이제 한국 들어오면 한국에서의 일정들이 또 있으니까 못 나가지 춥습니다 여기는 지금 눈꽃축제 현장인데요 너무 추워요 우와 우와 여기 뭐 맛있는 것도 판다 우와 여기 뭐 맛있는 것도 판다 이렇게 눈으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춥다 근데 너무 춥다 살 빠지겠다 살 빠지겠어 추워가지고 아까 눈꽃축제에 갔다가 카메라 꺼져가지고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못 깔았어요 근데 갔다가 밥도 먹고 다 놀고 지금 이제 숙소로 왔는데 이제 체크인으로 왔습니다 제가 9시 반이에요 들어가서 개인 욕할에서 몸 좀 지지고 자도록 할 건데요 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9시 조식 예약했습니다 9시 조식 예약했습니다 뒤에다 눈이에요 눈 어우 피곤해라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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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로 첫째 날은 너무 잘 보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까 탈개 먹었거든요 탈개 탈개 근데 긁어서 살 모으려고 하는데 털 자꾸 손에 꽂혀가지고 먹기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약 깨털이도 먹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아 빨리 눕고 싶어요 탕에 들어갔다가 여기는 대중탕은 없고 개인 욕한만 있다고 해서 개인 욕한 사용하고 빨리 자야겠어요 내일 아침 조식 먹으려면 우리 이제 남편을 달려고요 안녕 안녕 탈개 우와 하나 둘 셋 아 손 시려 으악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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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것 같아 좀 들어줘 난 좀 들어줘요 잠깐 펌 좀 펌 붙어 펌 붙어 불안했어 으악 박물관에 왔습니다 춥네요 추워 이게 유명한가봐요 잠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는거야 진기가 나오네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는거야 진기가 나오네 오우 좋다 천사 여기 좋다 천사 여기 너무 좋다 이거 해내려 뭐 들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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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초년이야 이거 엄청 유명한 노래인데 어 진짜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와 이거는 하나 살 만하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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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 딸 예쁜 거 같아요. 멋있는 거 같아요. 이번 놀이공사 테마도 있었는데 가서 하고 싶은... 와 하늘이 미쳤어. 미쳤다. 미끄러운 신발 신고 와야겠다, 상포로 올 때. 한 번 추워. 이게 봐, 형. 이 감성이 진짜 좋아. 이거 봐. 하, 너무 추워요. 밤 되니까. 자포로 놀러 올 거면. 아, 입이 얼었어. 단단히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원래 이런 데 오면 눈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나 입이 얼었어. 지금 말을 못하겠어. 여기야, 하트. 자켓 찍을 때 비하인드 찍은 것 같아. 여기야. 가자. 오케이. 바퀴는 보여주고 싶은데. 달고끝은 지나치고 해서. 눈 밖에 안 와. 그래서 무서워. 뷔페식을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분량이 10분도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간 거 같아요. 한 10분? 난 조용석도 8분이에요. 8분? 그래도 생애 첫 해외여행. 매니저 형 두 명이랑 왔는데 나름 알차게 보내고 있어요. 저는 진짜 밖에 안 돌아다니는 대로. 오늘은 알차게 돌아다닙겠습니다. 와우! 와우! 불쇼! 고용 각자 익은 건 알아서 가져가며. 한국 상상먹어라. 택배 끝이니까 소금을 위해. 몰라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어. 그냥 먹으면 돼. 맛있는데? 이게 특태 소스인가 봐요. 먹을래? 미역국이야? 어. 오, 먹을래요. 미역국 좋아해요. 밥만 해도 돼. 나 일본에 있는 건 잘 모르겠어. 근데 약간 우리 일상쯤 와서 촬영하다가 밥 먹는 거 같지? 좀 돌아다녔어, 나를? 많이 돌아다녔어. 이거 돼지갑이 아니야, 이거 삼겹살이. 삼겹살이야. 삼겹살이야? 우와. 삼겹살이야. 먹고 올게요. 자, 여행 마지막 날. 또 저는 돈까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홍보로에서 유명하니까 이라고 하는데 어제 돈까스 먹었습니다.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이거. 멸광이라서. 안 보이는데, 그냥 먹을게요. 이 밥이 너무 맛있는데? 밥이 너무 맛있는데? 푹 먹어봐, 왕. 맛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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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박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공항에 왔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건데요. 너무나도 재밌게 첫 여행 첫 여행 30대가 돼서 이제 왔네요 첫 여행 맹혜자 형들 두 명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보고 기념품도 사고 즐길 거 다 즐긴 것 같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